와 인기망파 많죠? 뭐라고요? 같이 놀아? 네! 아 그리고 좀 이따 청취자 퀴즈가 있어요 저희가 맞추신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그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다가 쥬니엘 끝나고 할 거예요 저희가 그 퀴즈가 선물 드리려고 있는 퀴즈예요 굉장히 쉬운 퀴즈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서 선물 타가세요 네! 국가대표에게 선수촌이 있듯이 당신에겐 우석대학교가 있습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공학교육특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석대학교 취업무대에 당당히 서도로 지원과 정성을 다하는 당신의 선수촌입니다 5.8점 비하면 5.8점 5.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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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closing 5.9점 어디요? 왼쪽? 아, 저쪽이구나. 저렴한 등록금, 폭넓은 장학제도, 아름다운 캠퍼스까지. 충북대학교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11 교과부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충북권 가정대학, 국립충북대학교. 지금 정신우집중. 어떤 대학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장학금이 많은 대학. 저희 목소리 잘 들려요? 네. 네. 잘 들려요, 네. 누구예요, 누구? 둘 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일본 갑니다. 저도 일본 갑니다. 안녕, 여러분. 내일은 스페셜 DJ가 올 거예요. 네. 네. 성민이라고. 네, 성민이 형 혼자. 저는 되게, 뭐야? 단독 DJ 혼자니까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요. 네, 참 제가 없는데 잘 돌아가네요. 네. 굉장히 잘 돌아가요? 역시. 크리스마스날 생방. 네. 네. 그때는 여우씨가 단독으로 선물드린대요. 네. 네. 그때 우리 멤버들 데리고 올까요? 네. 누구누구누구. 네. 누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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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면은 라디오가 산으로 가서 안되요 멸치?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두개 남았어요 서울 기독대 기성, 영상, 감성을 품은 글로벌 리더의 생실 서울 기독대 세상을 움직여봐